마지막 밤입니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주 그냥 일단 리조트 수영상을 좀 제대로 즐기기 위해 저희 풀에 왔습니다 파산섬 지프 투어를 떠납니다 원래는 이제 이런 지프를 타는데 저희는 이제 촬영을 같이 해야 돼서 저거를 탈 거예요 지프에서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이 차가 제일 멋있어 탈 줄 알아? 아 실패 아 에이 뭐하냐 야 왜 안 되시냐 아 이거 가질 못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이 참나 진짜 너 내려 공격 야 박는 거 아니야? 라디오 왜 얼마나 많은가 많이 왔다 많이 왔어 야 기다려봐 나도 옆에 타자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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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소리 못 참다 와 기만이네 수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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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the wrong these bad times taking control of my life i want to 됐다! 자 이제 리조트로 가시죠! 자 이제 리조트로! 와 멋있다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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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올라간다고? 광관을 deeper 굉장히 여러분 꼭 하세요 이거 지금 다이나믹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드디어enn 아궁마운틴 볼게이노 촬영 스팟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네 이렇게 근데 저기는 까맣고 블랙 마운틴 오늘 이제 촬영 어제 다 끝나고 오늘 이제 하루종일 개인 시간이어서 쇼타비치에 또 와서 원래 서핑을 하려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날씨가 살짝 비가 오고 좀 무중충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밥 먹다보면 또 날씨가 또 개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쇼핑몰을 좀 둘러보면서 밥을 좀 먹고 서핑을 하든지 그냥 바다 그래도 들어가서 물놀이라도 좀 하든지 뭐라도 좀 하겠습니다 날씨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참 오 로봇이다 오 로봇 오 매트맨 뭐 먹을 거야? 아 삼층 하자 그럼 삼층 야 크다 쇼핑몰 여기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 같은데 배고파진다 이제 결국에 식당으로 왔습니다 서핑은 잠시 좀 접어두고 근데 안 하진 않을 거야 하고 갈 거야 진짜야 서핑 안 해도 바닷물에는 일단 들어갈 거야 저거 물안경 쓸 거야 이거 이것저것 그냥 시켜줘 시켜줘? 어 뭐 피자랑 파스타, 타코, 여러가지 알리올리오 이제 옷을 푹 옷은 구리또 구리부리부리또 어제 틀면 안 나게 어제 그 앞뒤도 안 들어 보고 안 돌아보고 빨리 들어가고 싶은 거 근데 난 하긴 할거야 그림을 위해서는? 아니 그냥 물로 들어가고 했던 마음이 있어서 맥주랑 먹기 딱 좋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우와 와 이게 살짝 보여주는데 살짝 보여주는 멋있다 이 선셋을 보기 위해서 진짜 급하게 나와서 왔습니다 다행히 이만큼 선셋을 볼 수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면서 이제 맥주를 마실 계획인데 지금 장소 선택을 아주 잘한거 같아요 바깥에 어두워서 보이진 않지만 저기가 바닷가고 해변이고 쇼핑몰 3층에 바닷가 이렇게 싹 시원하게 다 보이네요 자리를 홀랐습니다 나시고랭 미고랭 하나씩 시키고 프렌치프라이드 그리고 핑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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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라지 스몰 스몰 핑땅 스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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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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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자 마지막 밤입니다 진짜 크다 진짜 라지 진짜 크다 오 핑땅 아기네요 이렇게 이렇게 물도 돈 받겠지? 물 사야지 물 사 뭐 마실거면 병맥 치열 삼아 할까? 이건 외국인 가지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스몰 들고서 깨져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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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여기 이 병을 착각해 준 거구나 아 여기 이 병을 착각해 준 거구나 아 아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외국에 나오는 거 같네 아 이렇게 빵에만 있어 침작에 이렇게 나왔어 자기도 좋았는데 또 새로운 느낌이네요 치열 짠 술 좀 쎄요? 또 좋아요 쎄이 나왔는데 좋아요 자 꼬치가 나왔습니다 나시고래 닭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닭꼬치 이게 다 맛있어 이게 다 맛있어 닭꼬치 이게 피치에요 그거 무슨 닭꼬기야? 네 닭꼬기 인 거 같아요 네 닭꼬기 인 거 같아요 여기가 이... 맛있어. 되게 심심해. 이거 미국어랜. 미국어랜 진짜 맛있어. 위에 3층 록탑에서 술을 조금 마시고 1층을 내려왔는데 여기 캔디샵이 있어서 여기서 단 게 좀 땡겨가지고 좀 살까 하고 왔습니다. 각종 젤리들이 이렇게... 오! 젤리 맛있겠다. 초콜릿. 오! 이런 거 맛있을 것 같은데? 저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오늘의 아이들. 오! 젤리 맛있지? 오! 젤리 맛있지? 오! 젤리 맛있지? 오! 젤리 맛있어! 바이바이! 오! 젤리 맛있어! 오! 젤리 맛있어! 땡큐! 오! 귀여워! 귀여워, 아주 그냥. 굉장히 상당히 상큼한. Sergei 어디를 먹어야 돼요? 좋아, 이래. 사실 2차를 왔습니다. 굴대. 어... 계속해서 삥땅을 마시고 있고. 벼링빙땅! 제 생각에 여기 저 발리 와서 이 삥땅 지금 한... 6,7리터 정도 맛인 것 같아 만주는 뭐 별거 없어 요거 그냥 감자튀김에 스키티틀즈 휴지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게 진짜 한국사람 바이브죠 이것도 이미 다 먹었고 하나 있잖아 라스트 포 유 포 미? 땡큐 광고 들어온다 광고 들어온다 이거 안 들어오고 그거 들어온다 다 들어와야지 삥땅 카운닝 삥땅 이 삥땅이 인도네시아어로 별이라고 합니다 이 국민맥주 저도 사랑하게 된 이 삥땅 여러분 삥땅 하세요 나는 삥땅 모든 게 다 삥땅 기분이 삥땅 사랑합니다 자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조식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야나 리조트에서의 첫 조식 굿모닝 아니 형이 안 여기로 들어왔어 첫 조식 첫 조식이야 형들도? 두 번째야? 두 번째야? 오오 생각보다 부지런한데 이동해 자고 있지 아직도? 아 한 시 만에 네 시에? 왜? 술에 안 마셔서 그래 술 마시면 잠이 잘 오는데 오 날씨가 적당한데 괜찮은데 와 완전 뭐 해가 쨍쨍하지도 않고 완전 흐리지도 않고 수명하기 좋은 날씨 안 하죠 회사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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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은거 같은데 빵이 있고 치킨 소스지 비핍 소스지 그릴 토마토 미고랭 나시고랭 그래서 제가 가져온건 카레와 김치국 빵, 팬케이크, 와플 오믈렛 망고 김치국이 있다가 맛을 가볼까요? 오믈렛 만들려고 거울팠는데 그 바로 앞에 있었어 무섭행인데 치킨 카레 영국인 한국인이 해외 호텔 가는 저녁먹는 블랙퍼티 메일건 계란 빵 소세지 치비아 맛으로 이것저것 있어져 항상 그런것만 먹게되고 그렇게도 있어 오믈렛 앞에 있어 한국인 특 옆에서 먹고있는거 보면 먹고 너무 맛있게 먹어 상현이는거 미쳤다 빨리 가져와 모두가 홀린듯이 카레를 가지러 가고 운동하고 그리고나서 가면 이동에도 깨어있겠지 그럼 이제 시장하러 가면 물고기 물고기다 오오 피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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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메인풀에 왔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진짜 리조트 수영장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 메인풀에 왔습니다 물차가워 그래? 들어가봐 빨리 멋있게 우리 딴 데 가자 뭐냐 터미네터야 뭐야 오오 다녀오겠습니다 출발 초 road 초대밀 아뇨 아 갑니다 다시 고기 오 좋다 확실히 물 한 개가 있어야 돼 고장해놔야 돼 고장해놔야 돼 고장해놔야 돼 고장해놔야 돼 저기서 여기가 보이나? 네 여기가 보이나? 여기다 할까? 락바에 가서 마지막 체크아웃 전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락바에 가려던 저의 계획이 지금 무산이 되려는 아니 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진짜 락바 진짜 제발 그쳐라 여러분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하 아직 살짝 비구름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비가 그쳐서 락바를 갈 겁니다 역시 발리의 날씨는 한치 앞을 몰라 짐도 다 쌌고 네 지금 다 마치고 드디어 우리 발리 이 빌라 5박 6일동안 함께했던 이 빌라 저는 이제 갑니다 안녕 락바로 가겠습니다 락바를 갔다가 비가 또 올 것 같다고 그래서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기 조식 먹었던데 가서 조식 먹었던데 가서 거기서 그냥 맥주 한잔하러 가겠습니다 락바 여기는 이제 이탈리안 푸드예요 여기서도 그때 촬영하면서 저녁을 먹었던 곳인데 여기서 아주 좋습니다 락바 오픈? 락바 열었대요 오픈? 네 락바 열었대 시간이 돼? 한 30분 있어야겠다 그치? 락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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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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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고 그래 비가 그쳤는데 오픈 안 할 수 없지 락바 우와 너무 좋아 어떡해 오히려 밝을 때 오니까 좋네 여기 밤 밤에 오는 것보다 밝을 때가 좋은데 오호 이 자리가 명당이지 명당이지 미쳤다 아 뭐 먹을 거야? 뭐 하나 시키게? 근데 아니 뭐 안주 하나 시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치? 그냥 뭐 나오면 끝날 거 같아 맥주나 맛있다 락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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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땅으로 시작해도 이 땅으로 끝났잖아 우와 난 매일 밤을 그 땅으로 할게 그니까 그니까 너 어제 그 산거 들어가서 다 마셨어? 다 마셨죠 딱이야 예쁘다 예뻐 오우 치얼 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해 와 너무 시원하다 저게 해 난다 저기 보인다 와 저기에 아주 살짝 해가 나고 있어요 이런거 보는 맛이지 뭐 와 배도 아 너무 좋다 잠깐 있었지만 정말 최고였습니다 한 한 40분 있었나 땡큐 아 아쉽다 남은 현금 다 충산 다 냈어 그냥 그 남은 현금 내고 남은 거 카드로 했어요 아 그 정도 딱 맞았네 그런 거를 락바도 안녕 안녕 발리 바다 안녕 나 간다 아 너무 싫어 갈 때 되니까 왜 이렇게 싫지 아쉽다 네 이제 비행기 탔습니다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싱가포르를 격려를 해서 갑니다 아 오늘 물놀이도 하고 막 후천이 엄청 노곤노곤하고 피곤해져요 상이 Scorpion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으로 가기위해 한국은 좋은데 도전할 수 없는 상자를